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국제우편요금을 들여다볼 건데 이 국제우편요금도 아 이게 좀 약간 좀 이제 버거운 그런 단원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또 외워야 될 것도 너무 많고요. 좀 번잡스럽습니다. 국내 우편에서도 이 우편요금 부분이 좀 우리를 좀 짜증나게 했었는데 이 국제우편요금도 이제 그런 맥락을 좀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자 요 고비 또 잘 넘어가면 뒤에 부분은 그래도 그런대로 또 이제 또 순탄하기 때문에 요거 이제 마지막 고비다 생각하고 잘 파고를 타고 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2022년 교재를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여기가 좀 개정이 좀 많았어요. 전반적으로 개정이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이 이제 국제우편요금과 관련해서는 좀 이제 손본 부분들이 꽤 있어서 이제 그 부분 감안하셔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작년 교재로 공부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이 그 개정된 내용들을 같이 좀 대조해 가면서 잘 좀 그 부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개정된 내용 놓치지 않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공부해 주셨으면 한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아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요. 조금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이게 교재를 만들다 보면 실수 없이 만들려고 매우 노력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제가 또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는 실수들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편집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수들도 좀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거 이제 보실 때 좀 불편하실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걸 최소화하려고 제로로 만들려고 이제 막 노력은 하지만 워낙 우리 시험이 이 이제 콩 볶아 먹듯이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소화해야 되는 이런 특성이 있어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조금 이제 서두르다가 조금씩 실수가 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찌 됐거나 이건 죄송한 부분이고 양해의 말씀을 좀 이제 구하는 바입니다. 구하는 바인데 이제 뭐 어쨌거나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다소의 실수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공부할 때 절대 이게 이제 피해로 연결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오표 같은 것을 또 이제 같이 수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정오표 내용도 이게 이제 교재의 일부분이다. 이게 이제 일종의 애프터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정오표를 꼭 시험장 가시기 전에는 한번쯤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타이밍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몇 강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이제 정오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제가 또 이렇게 강의하면서 발견해 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하다 끝난 다음에 그때 가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제 정오표 보면은 그렇게 이제 실수한 걸 바로잡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 이게 이제 뭐 실수는 아닌데 그런데 좀 이제 부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거나 용어를 조금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은 게 있거나 하는 부분도 일부 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한번 이게 정오풰랑 대조해 보는 거 그래서 이 작업은 꼭 한번 해 주십사 또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아무쪼록 그렇게 해서 이 여러분들 시험에 좀 도움이 많이 되려고 이렇게 기획해서 만든 교재인데 이 교재가 여러분들한테 한 채 오차도 없이 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저도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또 이렇게 또 뭐라 그럴까요 같이 좀 이렇게 박자를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좀 진행을 해 주시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참고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이제 우리 이제 마지막 거의 마지막 이제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국제우편요금 이거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빈칸 채우기로 왔는데요. 국제우편요금은 아 이거는 당연히 국제우편요금이니까 표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국우편연합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과기정통부 장관이 결정해서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큰 틀 안에서 보면 만국우편연합에서 관장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고 국제우편요금은 운송편별에 따라서 뭐 그렇게 되면 선편하고 항공이 나눠지겠네요. 선편요금과 항공요금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국제우편요금은 우편물 종별에 따라 통상우편물 요금 소포우편물 요금 자 이거는 이제 종별로 큰 틀에서 나누면 이렇게 이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 나눠져야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특급을 붙여요. 특급은 이제 각각 서류도 있고 비서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제특급에서는 통상우편물에 해당되는 것 같으면 서류로 취급하고 소포우편물에 해당될 것 같으면 비서류로 취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특급 우편 요게 이제 하나가 또 따라오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요금이 또 개별 또 매겨지겠죠. 그리고 K패킷이 있습니다. 얘는 약간 좀 중간적 성격 소포인 듯 소포 아닌 소형포장물 비슷한 너 뭐 이런 정도의 지위가 되니까 K패킷이 따로 빼놓고 있고요. 또 국제특급하고 경쟁하는 것으로써 한중 해상특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별개의 요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빠르게 가는 거 이렇게 놓고 보면 국제특급 EMS가 있고 K패킷이 뜨고 한중 해상특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실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접근할 수가 있고요. 부가 취급에 따른 부가 취급 수수료가 있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부가 취급에 따른 부가 취급 수수료가 있다 됐죠. 자 이제 부가 취급을 하면 또 그건 별도로 수수료가 부과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국제우편 요금은 구성 내용에 따라 국내 취급비 도착국까지의 운송요금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덩어리가 구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제우체국으로 가야 되죠. 그게 이제 국내 취급비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다시 출발해서 도착국까지 옮겨져야 됩니다. 이것을 도착국까지 운송요금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도착국 안에서의 취급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세 덩어리로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이거 곤충처럼 머리, 가슴, 배 뭐 거의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 흐름에 따라서 세 개의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고요. 자 부피 중량은 가로, 세로, 높이 이거를 곱하고 이거를 부피 개수 6천으로 나누는 거죠. 부피 개수 6천으로 나눠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부피 중량이 됩니다. 우리가 특히 항공우편 같은 경우에 그때는 이제 부피 중량도 보고 실제 무게도 보고 그렇게 해서 더 무거운 걸로 취급한다. 그렇게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선편에서는 부피 중량을 별도로 볼 필요는 없다. 배라는 게 워낙 사이즈도 또 나오고 많은 화물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이제 안 보는데 비행기 같은 경우는 워낙 협소한 공간에 많은 것들을 꾸겨 넣어야 되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부피 중량까지 따지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우편 요금별납 우편물은 우편물을 보낼 때에 우편물 외부에 여기에 요금별납 표시를 합니다. 요금별납 푸납 뭐 큰 차이 없고요. 이 표시 뭐 다 쓰면 되는 겁니다. 요금별납 푸납. 자 이제 그렇고 국제우편 요금별납 우편물은 우편물의 종별, 무게, 우편요금 등이 같고 한 사람이 한 번에 발생하는 우편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워낙 다량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뭐 되게 어마어마한 규모여야만 별납을 취급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원래 전제 조건은 한 통 보낼 때 별납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통을 보내다 보면 그러면은 이게 번잡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이제 별납으로 따로 요금을 계산합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한 번에 우편요금이 같은 우편물, 동종 우편물을 한꺼번에 보내버리는 거죠. 이거는 뭐 국내 우편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특별히 또 되게 힘줘서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여요. 자 그렇게 돼서 요거는 이제 열 통 이상이면 취급해 줄게. 원래는 다수의 우편물이어야 되는데 열 통이면은 뭐 한 통보다는 열 배니까 그 정도면 취급해 줄게. 이런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발송인이 적어서 제출한 별납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는 신청서의 기록사항과 연물과의 다른 점은 없는지에 대한 접수검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발송인이 직접 별납 신청서를 접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기다가 이렇게 블랭크를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국제우편 요금별납 우편물 취급 시에는 우편물 앞면의 오른쪽 윗부분에 날인 또는 인쇄 형식으로 요금별납 표시 유무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다 날인 꽝꽝꽝 찍었던가 아니면 IC 상처부터 봉투에다가 인쇄했던가 요금별납 표시. 우편요금은 원래 오른쪽 상단에다가 표시하게 돼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형식이 되는 거네요. 자 그리고 발송인이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요금별납인을 날인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 국제우편 요금별납 후납 우편물의 인장은 지름 3cm의 원형안에 영문의 접수 우체국명 포스티지 페이드 그리고 코리아 이런 표시가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우편 요금별납으로 접수된 우편물은 국제우체국 앞으로 별도 우편자료를 체결 발송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 물량이 적어서 하나의 우편자료를 넣을 정도까지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단단히 이걸 따로 묶어서 다른 우편물과 같이 넣어서 보내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국제우편물 별납을 접수할 때 발송신청서, 접수증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나눠지냐면 발송신청서가 이것 좀 이제 개정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발송신청서가요. 두 개로 나눠져요. 접수창고 보관용하고요. 발착부서가 보관해야 되는 용도가 또 있습니다. 출발, 도착 이런 얘기를 줄여서 발착이다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접수창고 보관용과 발착부서 보관용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접수증 이랬습니다. 발송인, 교부용, 국제우체국, 송부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총 내부가 전산으로 출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수증도 발송, 접수를 받았으니까 발송인한테 어 접수 잘 받았어요. 라고 이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국제우체국에다가도 접수 잘 받은 거예요. 라고 이제 송부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발송신청서는 접수창고에서 보관을 일단 하고 발착부서에서도 보관합니다. 그런데 접수증은 발송인도 하나 갖고 국제우체국에서도 하나를 갖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따지면 내부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전산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부가 잘 작성이 되어져서 각자 각자 이거에 관여하는 이 주체들이 나눠 갖는 겁니다. 나눠 갖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발송신청서 중 접수창고 보관용 한부는 우편날짜 도장 날인 후 접수담당 부서에서 보관하고 발착부서 보관용 한부는 우편물 발송담당 부서에서 보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수창고 보관용 한부는 이거 이제 우편날짜 도장을 날인해서 접수담당 부서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이거를 받았다. 이게 이제 명확해야 되니까 우편날짜 도장 꽝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착부서 보관용 한부는 우편물 발송담당 부서로 보내서 여기서 보관하도록 한다. 접수증 중 발송인 교부용 한부는 우편날짜 도장을 또 여기도 꽝 찍어서 이때 우리 접수 받았어요. 맞죠? 확인됐죠? 이렇게 해서 발송인한테 주고 국제우체국 송부영 한부는 우편날짜 도장 날인 후 우편물과 함께 국제우편물류센터 부산국제우체국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국제우편 요금훈합우편물의 요금은 우편물을 접수할 때에 납부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훈합우편물이니까 뭐 뻔하지 않습니까? 다음 달 20일 날 모아서 내세요.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발송우체국이 승인라도 1개월간 발송예정 요금에게 우편물 요금에게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담보금으로 제공하고 국내 우편의 훈합하고 동일하네요. 그렇죠? 방식이 동일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카드로 납부하면 담보금 면제한다. 왜냐하면 카드로 긁으면 카드사가 일단 현금 꽂아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돈을 떼일 염려가 우편관사에서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일단은 카드사한테 돈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걸 이용한 사람이 돈을 못 갚을 때는 카드사에 돈을 못 갚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편을 이용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카드사 간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편관사가 돈을 못 받아서 쩔쩔매고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담보금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카드 납부가 생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카드로 납부할 때는 담보금을 면제하고 1개월간의 요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하도록 한다. 이랬습니다. 이달치 요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 같으면은 회계 처리하는 것을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한 달치를 모아서 한 번만 한 줄만 쓰면 되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기존에 어땠었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기존에 보면은 이거를 이제 한 달치를 이렇게 모아서 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 보낼 때마다 기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래서 이걸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훈합 제도를 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우편 요금 훈합 우편물은 훈합 승인을 받은 사람이 매월 100통 이상 발송하는 국제통상우편 및 국제소포우편물을 대상으로 한다. 아니 우리가 별납은 한 번에 10통. 그런데 얘는 한 달이니까. 한 달간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달간 100통 이상 보내야 훈합의 의미가 있지. 100통도 안 되는 걸 한 달 동안 보내면서 뭘 훈합까지 하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국제우편 요금 훈합 우편물의 발송인은 발송신청서를 작성해서 우편물과 함께 요금 훈합 계약 우체국에 제출을 해줘야 합니다. 국제우편 요금 훈합 우편물 발송신청서는 요금별납 우편물 접수 및 입회 확인 방법에 준해서 상호 확인인을 날인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금별납의 절차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랑 뭐 비슷하게 훈합도 똑같이 동일하게 가주면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국제우편 요금 훈합 우편물 관련 서류 중 우편물 발송표는 접수 창구에 보관하고 우편물 수령증은 발송인에게 교부하며 우편물 접수 통지서는 국제우편물류센터 또는 부산 국제우체국으로 송부한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훈합 관련해서도 이제 우편물 발송표가 있고 그 다음에 우편물 수령증이 있습니다. 또 우편물 접수 통지서가 또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세요. 우편물 발송표가 있었죠. 자 그리고 여기에 우편물 수령증이 있었죠. 그 다음에 우편물 뭐가 있어요. 접수 통지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각각 주체들한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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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국제우편요금 수치인 부담이 있습니다. 국제우편요금을 수치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IBRS라고 이렇게 약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금 수치인 제도 같은 것은 앞에서 다 공부했습니다. 국내 우편 공부할 때에도 분명히 저 제도가 있었고 저 제도의 취지나 그 다음에 저게 활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국제우편요금 수치인 부담 우편물이라고 해서 국제우편요금도 수치인 부담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요 집배우체국에 하나요. 취급을 하며 발송하는 국가는 불가리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불가리아만 빠졌을까? 참 이게 불가리아가 이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는 건가 봐요. 그래서 불가리아 불가리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이 튼튼한 나라인데 이런 거는 잘 안 돼 있나 보네요. 자 그리고 여기 이런 썰렁한 농담도 사실은 임팩트를 주기 위한 농담이에요. 임팩트 느끼셨죠? 임팩트 아 불가리아? 불가리아? 이렇게 잘 떠올려 두시고 이제 국제우편요금 수치인 부담 제도도 마찬가지로 보겠습니까? 이거 해외에 있는 고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뭐 그죠? 이제 어떤 의견을 청취하거나 회신을 받거나 할 때 그때 활용하려고 국제우편요금 수치인 부담 제도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구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수치인 부담 우편물의 대상은 인쇄물과 엽서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금은 인쇄물 1100원 엽서는 5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배가 조금 넘네요. 2배가 조금 넘어 봉투가 있어가지고 2배가 조금 넘어 엽서보다 아 그래서 1000원보다 조금 넘어서 11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잘 확인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국제우편요금 수치인 부담 우편물의 최대 중량은 50g입니다. 50g 50g 그래서 이거는 원래 용도에 비춰보면 무거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고객의 의견이나 고객의 불만사항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수집하려고 하는 용도다라고 한다면 이게 그렇게 무거울 이유는 없는 거죠. IBRS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수치할 우편물의 견본 2매를 배달 우체국에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객들한테 일단 뿌려서 뿌려서 그들이 다시 되돌려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미리 견본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고객들한테 나눠줬는데 이게 돌아오면 수치인이 부담할게요. 우리가 수치할 때 부담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미리 만들어진 우편물의 견본 2매를 배달 우체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IBRS의 계약 체결 후 우편물을 발송하는 자는 우편물 표시사항과 배달 우체국장에 부여한 계약 번호를 수치할 봉투 또는 엽서에 인쇄한 견본 2매를 배달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계약 체결 다음에도 우편물을 발송하려고 할 때 우편물 표시사항과 배달 우체국장에 부여한 계약 번호를 수치할 봉투 또는 엽서에다가 인쇄한 견본 2매를 배달 우체국에 제출하도록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외국에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온 IBRS 우편물은 국내 우편요금 수치인 부담 우편물의 배달 예에 준해서 배달하고 그에 따른 요금을 징수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국내 우편에서도 수치인 부담 우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랑 똑같이 취급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해외 전자상거래용 반품 서비스 이거는 또 뭐냐면 해외 전자상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반품을 하는 거예요. 이거 참 해외 전자상거래 같은 거 하면 이런 게 좀 되게 아쉬운 대목이에요. 해외 직구 이런 게 또 한참 유행을 타서 이제는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직구를 했을 때 가장 골치 아픈 게 그런 거더라고요. 저도 청소기 있죠. 예전에 다이슨 청소기. 그게 예전에 쓰던 구 버전이 있습니다. 구 버전. 그래서 제가 그걸 사무실에다 갖다 놓고 쓰는데 아니 이게 배터리가 용량이 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터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옛날 모델이다 보니까 정품을 안 팔아요. 회사에서 정품을 만들어 팔면 그걸 믿겠거냐고 그걸 사고 싶은데 조금 비싸더라도. 그래야지 오래 쓰니까. 차라리. 아 이 정품을 안 팔아가지고 그래야지 판매 업체들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 모양 똑같이 만들어 놓고 자기네 거 좋다 그러고 막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 이거 괜찮겠지? 이게 뭐 사람들 보니까 평도 좋고 괜찮겠지? 그러고 샀는데 사서 달아보니까 10분도 못 써. 10분도. 아 열받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뭐 돈도 아주 싼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되나 이거? 반품 막 이렇게 했더니 아 뭐 반품하는데 돈을 또 얼마를 더 내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요. 뭉개더라고요. 거의. 반품 신청을 했는데 일자가 다 다가와서 거기 이제 플랫폼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플랫폼 업체에서 정한 룰이 있으니까 그 일자를 넘기지는 않는데 시간을 질질 끌다가 그러다가 나한테 저한테 이제 뭐 어떤 정보를 더 달라고 하고 그 정보를 저거 맨날 거기 들어가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치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가서 들어가서 봤더니 뭐 이제 어? 어? 뭘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해서 반품이 일단 거절됐대. 이래가지고 아 막 아 그렇더라고요. 짜증나. 근데 이렇게 하면요. 그 판매업체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거 믿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한번 우리가 반영해볼까요? 이게요. 해외 전자상거래. 이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외국으로 수출하는 거예요. 외국으로 수출했는데 이것이 그 뒤에 물건이 뭐 하자가 있어요. 물건이 뭐 생각하고 달라요. 뭐 이런 불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불만들이 있는데 그럴 때 반품을 제대로 받아주지 못하면 그러면은 이거 수출에도 지장이 생길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편리하다. 반품도 잘 받아준다. 이렇게 해야 그래야지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좀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해외 전자상거래용 반품 서비스 이런 것들도 이제 도입을 한 건데 이거의 최대 무게는 2kg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소형 포장물 K패킷 뭐 이런 거 정도가 대상이 되는구나. 아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소형 상품 이런 것들인데 자 한번 볼까요? 구매자가 반품을 요청했어요. 그때 반품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판매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반품 서비스 라벨을 구매자한테 전송해줘요. 그러면 구매자는 해당 우편물 표면에 반품 서비스 라벨을 부착해요. 그러면 되죠. 라벨을 전송해주고 구매자가 그 라벨을 출력하여 이걸 가지고 이제 우편물 표면에 반품 서비스 라벨을 부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접수하는 거예요. 라벨의 규격은 최소 90에서 140mm 최대 140에서 235mm 요 범주안에 들어와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국제 회신 우표권으로 이제 일단 넘어가는데요. 자 이제 여기 이제 이 전자상거래 했을 때 이 소형 물품에 대해서 반품 서비스 하는 거 요것도 하나 요거 서비스로 잘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구체적인 얘기는 뒤에 가서 OX 또 보시면 됩니다. 국제 회신 우표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제 반신 우표권 요렇게 이제 불렀었어요. 국제 회신 우표권 국제 반신 우표권 이거는요. 방금 전에 봤었던 이제 그 제도들하고 조금 유사한 게 있습니다. 특히 아까 우리가 수치인 부담 제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또 역발상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애시당초부터 이거를요. 회신 우표권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신 우표를 이용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요금을 대체해서 그래서 당신은 돈 들이지 말고 보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회신 우표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갔다가 돌아온다 그래가지고 반신 우표권 이렇게도 이름을 붙였었던 건데 지금 이제 국제 회신 우표권 이라고 부릅니다. 국제 회신 우표권은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서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각 회원국에서 판매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회신 우표권을 한 매당 145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국제 회신 우표권을 판매할 때는 왼쪽 해당란에 날짜 도장을 날인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 회신 우표권의 수급을 원활하게 조절하고 통신 목적 이외에 용역 물품 대금 지급 수단으로 이걸 돈 대신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요. 또 그 다음에 국제 거래에서는 환투기 목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환투기 목적 그러니까 이거를 국제 회신 우표권을 이용해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환율의 차익을 거두려고 하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건 20장 기준으로 하는데 20장 이하는 자유 판매하되 이를 초과에 요구할 때는 구체적인 사양 목적을 확인한 후 판매하는 등 판매 수량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요 이거 표현을 너무 엉성하게 해놨었어요. 우리 저 기본서에서 그래가지고요 이게 20장 이하는 자유 판매하고 20장 이상은 어 그 사유를 물어갖고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되지 20장 이하와 20장 이상이 같은 대상물을 놓고 공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상이나 이하라는 말에는 그 20장이라는 것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럼 딱 애매한게 20장일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20장 이하는 자유 판매하고 20장 이상은 물어봐야 돼. 그러면 20장일 때 물어보라는 거야? 자유롭게 판매하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그게 되게 엉성하게 되어있어서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랬는데 요거를 갖다가 정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20장 이하는 자유 판매를 하고 이를 초과 요구할 때 즉 21장부터는 구체적인 사양 목적을 확인하고 판매해라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장하고 21장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명확해진 겁니다. 이거 작년까지는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말하고 지나가느라고요.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은 명확해졌습니다. 20장까지는 자유 판매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외국에서 판매한 국제외신우표권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발송되는 항공보통서장의 4지역 20g 요금인데 이게 이제 얼마냐? 이런 요금표는 우리 국제우편 뒤에 보면 막 다 써있잖아요. 그거 다 못 외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거는 문제를 낼 때 주어줄 것으로 기대를 해야 돼요. 그런 것이고 아무튼 간에 항공보통서장의 4지역 20g 요금은 850원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우표류와 교환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국제외신우표권입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 OX로 이제 넘어가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편 우편요금은 접수부터 배달까지 선편으로 송달할 경우에 납부해야 되는 요금인데 통상우편물의 요금 소포우편물의 요금과 K패킷 요금의 요금으로 구분된다. 어허 어허허허허 선편으로 취급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선편우편요금으로 나왔으니까 X로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공우편요금은 항공통상우편물 요금 그리고 항공소포우편물의 요금 국제특급우편물의 요금과 한중 해상특송우편물로 구분된다. 해상이라며 해상에 그냥 뭐 배처럼 비행기 떠서 갈까 그냥 이렇게 무리해 무리해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이거는 뭐 당연하게 여러분들 틀렸다고 딱 찾아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중 해상특송은 선편우편물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품을 포함하지 않은 석장 등의 항공우편물 또는 선편우편물은 실중량과 부피중량을 병행해서 적용한다. 이것도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를 일단은요. 이게 물품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걸 먼저 좀 보셔야 됩니다. 물품을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때는 말입니다. 부피중량 물품을 포함하지 않았는데 부피가 뭐 중요해요. 부피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실중량으로 그냥 가주면 되겠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소형포장물 K패키 국제소포 국제특급 비서류 같은 것들은 물품이죠. 이건 물품입니다. 물품을 포함하는 국제항공우편물 및 민간과 제외에 적용하는 서비스인 EMS 프리미엄이나 국제물류 서비스는 실중량과 부피중량 중 더 큰 중량의 요금을 적용해서 우편요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일단은 말입니다. 물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또 하나가 항공우편물 이렇게 포함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항공우편으로 보내는 이 물품 같은 것 이런 애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피 중량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피를 측정할 때 포장된 우편물의 모양이 사각형이 아닐 경우에는 우편물의 가장 튀어나온 것을 기준으로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를 측정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안 좋아요.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피가 커져요. 왜냐하면 부피를요. 이렇게 막 모양이 다른 걸 막 붙였어. 그렇게 돼 있어. 그럴 때 이게 울퉁불퉁한 모양인데 이걸 갖다가 그냥 최소 부피로 쳐주는 게 아니라 최대 부피로 쳐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간이 생기더라도 아 그거 다 있다 치고 부피를 이렇게 환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5가 되었고요. 부피를 측정할 때 서로 다른 크기의 상자 두 개를 연결했을 경우에는 각각의 부피를 구해서 더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한 개로 취급을 합니다. 한 개로 취급하면서 가장 긴 거리 이렇게 긴 길이 길이를 이렇게 재가지고 그걸로 부피를 측정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X입니다. 국제우편요금의 별납과 혼합은 우편 취급국을 포함한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요 요금 훈합은 몰라도 요금 별납 같은 경우에는 우편 취급국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X가 되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요금 훈합 같은 경우에는 우편 취급국에서 취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훈합 계약을 맺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게 원칙이에요. 훈합도. 그런데 등기 취급 우편물과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일반 우편물은 우편 취급국에서도 발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외 규정을 기억을 잘 해두시면 되겠네요. 국제특급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의 우편 요금은 현금과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함으로 별납 취급에 특별한 요건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 이제 국제특급 우편과 소포 우편물의 우편 요금은 현금도 되고 신용카드도 되고 체크카드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뭐 별납 취급할 때 특별한 요건을 따로 더 부여할 것은 없더라. 그것이고요. 국제우편 요금별납 우편물의 접수 담당자는 접수 담당 책임자가 보는 앞에서 우편물을 확인 접수하고 접수와 입회 확인 절차는 국내 우편 요금 별납에 취급제를 따른다. 이런 게 다량의 우편물로 이제 취급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요거 이제 취급하는 담당자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감독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책임자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책임자하고 담당자하고 해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서로 견제도 하고 보완도 하면서 업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요. 이게 막 횡령의 우려나 이런 것도 있어서 이게 좀 위험해요. 위험하다. 이거는 우리가 국내 우편 별납 얘기할 때도 똑같이 얘기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국제우편 요금 별납 및 훈합 우편물에는 우편 날짜 도장 날인을 생략한다고 하는 부분을 앞에서 우리가 빈칸 채우기에서도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국제우편 요금 훈합 우편물에 훈합 대상 요금에 특수 취급 수수료는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수 취급 수수료도 포함이 됩니다. 항상 그랬었어요. 만약에 특수 취급한 거 수수료는 따로 한다. 훈합으로 안 된다. 그래버리면 훈합을 하는 이유가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훈합을 취급하게 해준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업에서 기장할 때 매번 우편물 보낼 때마다 따로따로 계속 기장하는 거 이거 번거롭고 업무만 늘어나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한꺼번에 모아갖고 훈합 취급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한 줄로 딱 그냥 우편 요금 얼마 썼어 이렇게 해버리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서 떡하니 특수 취급 수수료를 빼버리면 그러면 특수 취급할 때마다 그건 또 별도의 기장을 또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하면 훈합의 취지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특수 취급 수수료도 포함해서 훈합의 대상으로 삼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우편요금 수치인부담 우편물의 요금은 수치인이 우편물을 받을 때 납부하며 훈합 취급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국제우편요금 수치인부담 우편물이 있었죠. 이 요금은 수치인이 우편물을 받을 때 납부하는데 그런데 훈합으로 모아서 납부하는 것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IBRS 우편물이 발송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수치인부담 우편물인데 요금을 가중에서 징수한다라고 했는데 요거 틀렸죠.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됐어요. 국내에서 취급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유효기간 지난 거는 취급해요? 안해요? 그거는 안 합니다. 그래서 발송인한테 다시 되돌려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IBRS 우편물에는 날짜 도장을 반드시 날인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날인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자 그리고 왜냐하면 유효기간이 정해있으니까 유효기간만 맞으면 돼요. 자 그리고 IBRS 우편물은 선편 및 항공 취급하며 그 밖에 부가 취급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모두 이거는 전부 다 항공으로 취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부가 취급할 게 뭐 있습니까? 이게 고객의 의견을 그냥 취합하는 것 뿐인데 그래서 여기 부가 취급 같은 거 할 필요는 없고요. 부가 취급 안 되고요. 그리고 항공으로 취급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유효기간 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된 IBRS 우편물은 접수 시스템에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 국제항공 우편물과 같이 국제 우편물류센터로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효기간 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 있으면 접수 시스템에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 국제항공 우편물과 같이 국제 물류센터로 그냥 보내버리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국제항공 우편물과 같이 간다. 이게 항공으로만 취급한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국제 우편물류센터로 보내지는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고 해외 전자상거래용 반품 서비스의 취급 우체국은 계약 국제특급 이용 우체국으로 한정한다. 이것도 기억해 놓으시고요. 해외 전자상거래용 반품 서비스의 취급 대상 우편물은 EMS에 한정하고 우편물의 규격은 국가별 EMS 발송 조건의 규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까 EMS 계약을 맺은 여기 이용 우체국 여기로 한정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됐죠? 해외 전자상거래용 반품 서비스의 반품 서비스 라벨 안에 EMS 표시는 라벨 우측 상단에 위치하고 라벨 우측 상단 그리고 그 아랫 부분에는 승인번호가 위치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분석을 다 해봤던 내용이기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면 여기 밑에 한번 볼게요. EMS 표시는 라벨 좌측 상단에 위치합니다. 좌측 상단. 그리고 라벨 우측 상단에는 이렇게 그죠? 우편 요금 납부 안에 라는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구체적인 항목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고. 해외 전자상거래용 반품 서비스는 EMS 우편물로 취급하며 다른 부가 취급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아 이거는 EMS로 그냥 빠르게 반품만 받으면 되지 다른 별도의 부가 취급은 필요가 없습니다. IBRS EMS 우편물의 요금은 이제 수치인이 우편물을 받을 때 납부하게 되며 혼합 취급은 불가하다 그랬는데 혼합 취급도 가능해야지 기업이 편리하게 반품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받으시고 이게 IBRS인데 EMS를 이용한다 이렇게 돼서 두 가지 용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받으시고요. 국제회신 우표권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국제회신 우표권 한 장은 그 나라의 외국발송 항공보통서장 최고요금의 우표와 교환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가장 낮은 요금의 우표와 교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X가 됐고요. 국제회신 우표권의 다량 판매를 요구할 때에는 신청서에 최소한 신청인의 주소 성명 사용 용도를 기록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다양 판매인데 21장 뭐 이상 이면은 다량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20장까지는 자유 판매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국제회신 우표권은 우리나라에서 교환이 되냐? 안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것은요 저쪽 다른 나라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쪽 나라에서 우표로 교환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교환하면 안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것은 자 그래서 이건 X가 되었습니다. 국제회신 우표권을 교환하여 줄 때는 UPU의 문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었는지 등 진위 여부를 반드시 검사해야 된다. 이게 이제 결국에 국제회신 우표권을 가지고 자국의 우표나 이런 걸로 바꿀 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진퉁이 맞나? 짝퉁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UPU의 문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었는지 등 진위 여부를 반드시 검사해야 되고 왼쪽 해당란에 국제 날짜 도장을 날인하도록 간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아 그런데 아 틀린 게 있었구나. 틀린 게 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왼쪽 해당란에 라고 했잖아요. 왼쪽 해당란이 아니라 오른쪽 해당란입니다. 이것은 그 부분이 틀려서 이것은 X가 됐습니다. 이렇게 잠깐 한눈 팔면요. 여기 어딘가에 다 맞는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이것만 빼고 왼쪽 오른쪽만 빼고 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방심하면 틀려버려요. 방심하면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 부분까지 꼼꼼하게 문제 푸실 때 꼼꼼하게 그런 부분까지 체킹 체킹 하면서 가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하느라고 이 내용에만 딱 치중하고 있으면 전반적인 내용이 맞으니까 속아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꼭 집어내셔라. 이런 것을 제가 몸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유효기간이 경과한 국제회신 우표권은 교환이 불가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것까지 보시고 국제회신 우표권은 우표료에 속하며 할인 판매가 되냐 할인 판매는 안 됩니다. 자 그거 X가 됐습니다. 다량의 국제회신 우표권 판매 요구 시에는 정당사용 여부를 확인 후 판매해야 되는데 한 사람의 하루에 50매를 초과 구입 요구할 때는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아까 기준이 20매 초과였습니다. 20매 초과 50매라고 해서 틀린 얘기가 된 겁니다. 물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박할 수는 있어요. 한 사람의 하루에 50매를 초과해서 구입을 요구하면 별도의 신청서 해야 되는 게 맞죠. 20매 이상이면 20매 초과면 그때 별도 신청서가 필요한데 50매 초과면 그 20매 초과 위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그것도 별도 신청서가 필요하죠.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그러지만 이 문제의 취지는 기준이 20매냐 50매냐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번뜩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야 이거 50매? 50매면 20매 초과니까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출제자의 의도를 그 문제 속에서 잘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출제자랑 싸우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을 내지 병이에요. 갑이 아닙니다. 문제 출제자가 갑이지. 그렇기 때문에 출제 의도가 그게 아닙니다. 기준이 뭔지를 물어본 겁니다. 라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제기할 수 있는 그 논리도 맞는 얘기는 되긴 하지만 그 문제에서 1, 2, 3, 4 객관식 문제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요 그 취지에 맞춰서 답을 잘 구하셔야지 가장 답이 되는 걸 잘 찾으셔야지 문제 뉘앙스를 자기의 의지대로 해석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맥락을 한 번 또 이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죠. 국제의신 우표권을 우표료와 교환할 때는 위조회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위조가 되지 않았는가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된다. 자 그리고 스피드 단답식으로 갑니다. 항공화화물 부피를 킬로그램 단위로 전환하기 위해서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정의한 개념이고 항공화물 시장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바로 이제 부피중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사람이 한 번에 같은 우편물을 보낼 때 우편물 외부에 포스트 이즈 페이드 표시를 해서 발송하고 우편 요금은 우표 첩부 없이 별도로 증납한다. 그러면 국제 우편물에 대한 별납 우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우편물 요금을 우편물을 접수할 때 납부하지 않고 발송 우체국에 승인을 얻어 1개월간의 요금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하는 제도가 국제우편 요금 훈압 제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였고요. 우편물을 외국으로 발송하는 자가 국내 배달 우체국과 계약을 체결해서 회신 요금을 자신이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 또 이게 IBRS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등을 이용하는 온라인 해외 거래 물량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반품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기존의 국제우편 요금 수친부담 제도를 활용해서 IBRS EMS 이걸 하는 거죠. 해외 전자상거래형 반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송 가는 국가가 많지가 않고요. 이거 1번 이렇게만 딱 보셔야 됩니다. 아직은. 자 그리고 수치인으로부터 징수할 IBRS EMS 우편물에 통당요금은 만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수치인에게 회신요금을 부담 지우지 않고 외국으로부터 회답을 받는데 편리한 제도로서 이제 이렇게만 말하면 사실은요. 이렇게만 말하면 좀 이제 여러 답을 할 수는 있어요. 사실은. 아까 IBRS 같은 것도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은 이 맥락상 지금의 취지는요. 바로 이제 국제회신우표권 이거를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제회신우표권의 개념정의를 그냥 이렇게 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문제로 만든 건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여러 가지가 떠올라야 그게 공부를 잘 해놓은 거예요. 그렇긴 한데 이 맥락은 이걸로 답을 연결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번 시간 준비한 내용도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 보는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마지막 고비가 될 거다. 라고 했는데 그 고비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제우편요금에서의 고비다라고 했는데 그게요. 요금할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좀 단원이 희한하게 편지되어 있습니다. 단원이 다음 단원으로 걸쳐져가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까지가 제가 고비라고 머릿속에 떠올리고 말씀드린 건데 그게 이번 시간에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 일부러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금 그것만 더 유의해서 보시면 진짜 고비는 끝날 건데 다음 시간도 우리가 슬기롭게 잘 지나가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